하얀 석유라고 합니다. 바로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별명인데요. 그럼 왜 하얀 석유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제 검은 석유를 흰색 리튬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실제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최근에 쭉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었는데 올해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향후 리튬 가격 더 오를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칠레라는 블루오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칠레 시장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 리튬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원자재 가격 비상이라는데 리튬 가격도 연중 최고치다. 연중 최고치 이 상황까지 이 상황에서 칠레 여모 이 사업자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혜라고 봐야겠죠 선정된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입찰에서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온 이렇게 3개 정도의 회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칠레가요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생산량이 호주에 이어서 세계 2위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는데 제가 왜 중요한지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매장량 생산량 되게 많은 나라인데도요.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뛰어들기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또 칠레가 미국이랑 FTA를 체결했고 향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이거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칠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칠레의 리튬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상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칠레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되게 전략 광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뛰어들어 있는 플레이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칠레에 SQM이라는 자국 기업 하나 있고요. 미국에서 앨범 R이라는 기업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을지 여부. 그래서 더욱 주목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세 개 기업이 거론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광물자원 쪽 기업들 지금 상황 괜찮은가요? 잘 해나가고 있나요? 제가 앞서 짚어드렸듯이 하얀석이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셀 제조 기업들을 좀 보셔야겠는데 먼저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모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죠. 지난 2018년에 아르헨티나 여모를 인수를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투자 계속해서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라서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이들 기업들도 리튬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 칠레, 미국 여기에 중국까지 더해서 리튬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공급망 다변하고 있다. 여기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광물자원 관련주들 투자하는 거 지금 시점에서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본다면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글쎄요. 지금 현재 가격 대역이 주가 지수에서는 많이 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리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 자체가 좀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주가는 그 부분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주가에 대한 조정 여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은 초창기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지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업종의 광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철금속입니다. 최근에 아연 가격이 또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이런 쪽의 가격이 시장 불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러시아 쪽의 자금 조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방편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적 측면에서는 중국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사실 런던 금속 거래 거래소가 있거든요. LME라고 그리고 미국의 시카코 현물 거래소 그러니까 CME 거래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거래가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쪽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편중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면 좋겠고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 추이를 보고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산지인 중국에서 감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페루 쪽에서는 생산 중단하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가 100만 톤 이상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급에 대한 여건에서도 구리 가격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여기에 AI 인공지능 확대 이런 쪽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돈 가격에 대한 여건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볼 건 뭐냐 하면 시장은 벌써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반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부분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건에 핵심주 위주로 그러니까 구리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핵심주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다시 내려온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도 우리가 다뤘었죠. 영미, 러시아에 대한 금속 규제 이 부분 때문에 또 비철금속 쪽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어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